할렐루야,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손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 상한 심령, 아픈 모든 인생 가운데 만져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네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회복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일본에서 제일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식 이름을 쓴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차별 속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학교에서는 성적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일본어로 이지메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제일 한국인들은 일본인으로 귀하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국인으로 남아서 큰 성공을 거둔 제일 한국인 3세 김무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려 3천여 명의 일본인 경쟁자를 제치고 일본 경제 경영서 대상을 수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세계적인 벤처 투자가가 삶의 목표였던 그는 일본에서 제일 한국인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직장인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입니다 그 일본어로 쓰여진 그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최고들의 일머리 법칙 그리고 부제가 글로벌 엘리트에게 혼나면서 배운 성공일습관 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를 다니면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또 그들이 쓴 책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잘하는 일을 찾아라, 너의 꿈을 펼쳐라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솔깃해서 아, 맞다, 그렇지 하고 보통 요즘 사람들이 하는 소셜미디어, 소셜네트워크의 제목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Stay hungry, 갈망하라 혹은 Stay foolish, 낮은 자세에서 배워라 이렇게 제목도 바꿔보고 또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도 자유롭게 춤을 추는 어떤 사람의 사진 아니면 푸르른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그 새의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는 아, 이제 뭔가 시작됐구나 내가 나의 꿈에 뭔가 한 발짝 더 다가간 것은 아닌가 라는 착각에 빠져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꿈이라는 것은 꾼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꿈을 꾸는 것보다 꿈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Sleep now, you will be dreaming Study now, you will be achieving your dream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꿈이라는 것은 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묵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꿈을 붙잡는 일이고 그 꿈을 붙잡은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기본의 축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알고 있지만 아직 몸에 배어있지 않은 그 성공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한 습득의 여부에 따라서 성공이 좌우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면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다른 사람의 작품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나 아티스트 돼야지 무슨 뭐 사진 바꿔놓고 무슨 글자 몇 개 바꿔놓고 그렇다고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그것을 위해 해야 하는 노력과 땀과 눈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업계의 최고의 기획자가 되고 싶다면 문제를 제대로 보는 눈을 키워야 하고 운동선수가 꿈이라면 기본적으로 다치지 않는 그런 기술 운동선수가 최소한 갖추어야 될 기본부터 갖추어야 이 운동선수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실력이 마땅히 필요한 것이고 그 실력의 가장 중요한 것이 다름이 아닌 기본에 충실한 노력과 성실한 태도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드는 예가 높은 빌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높은 빌딩을 보면 꼭대기만 봅니다 이야 빌딩 되게 높다 이렇게 높은 빌딩이 있나 하고 높은 꼭대기만 봅니다 여기 우리 근처에는 메나탄이라는 아주 거대 도시가 있죠 높은 빌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그 끝을 보면서 이야 빌딩들 참 높다 엠파이어 스테이팅 빌딩을 보면 끝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멀리서도 기념일 했다가 색깔을 다양하게 바꾸죠 그러면 와 높다 아름답다 그 끝에 있는 부분을 보면서 그 빌딩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빌딩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어디겠습니까 끝에 있는 꼭대기의 화려함도 중요하지만 그 높은 빌딩이 올라갈 수 있도록 끝이 화려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가장 밑에 있는 뭐예요? 든든한 기둥이라는 거죠 기둥이 없으면 높이 올라갈 수도 없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빌딩으로 높이 솟아오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접하면서 믿음의 금자탑을 쌓는 일 또한 이와 마찬가지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공 이것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사는 일일 것입니다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소망을 얻고 그 가운데 흔들림 없이 굳건히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지요 여러분 이 복을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의 기초인 말씀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에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는 말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의 심정과 마음과 삶의 토대를 굳건히 해야 그 위에 믿음의 아름다운 근자탑을 높이 쌓아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1편의 말씀은 복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참 드문데요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큰 박스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이렇게 선물로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그걸 받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큰 박스 안에는 좋아하는 온갖 과자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받으면 막 얼굴에 입이 귀에 걸립니다 막 뜯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들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10편 1편의 말씀은 이 복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을 얻는 방법 복을 통해 얻는 유익 그리고 복을 통해 얻은 유익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삶의 결과 이 모든 총체적인 아름다운 내용들이 오늘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의 중심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핵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간이요 믿음의 기초인 것이 무엇이다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을 얻는 방법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기억나는 영화 제목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1950년대에 개봉된 영화 중에 사랑은 비를 타고 이런 제목이 있잖아요 sing in the rain 한국말로 사랑은 비를 타고 라고 번역된 영화 제목인데 이 제목을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이 냈습니다 아 복은 무엇을 타고 온다? 말씀을 타고 온다 복은 말씀을 타고 말씀에는 복을 우리가 누릴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0편 1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 말씀은 복이 있는 자를 설명해주기 위해 먼저 그의 반대인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설명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반대인 경우를 먼저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호기심도 자극할 수 있고 어떤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어요 내가 어제 어떤 사람 만났다? 근데 그 사람 장동건 아니야 정우성도 아니야 그러면 송중기인가? 원빈인가? 성경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관심 별로 없어요 내가 어제 아브라 안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안 만났다 안 만났다 얘기하면 어? 누굴 만났지?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설명은 복이 있는 자를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의 반대의 경우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악, 죄, 오만함 이런 단어들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복이 없는 자에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서 복이 없는 자가 이런 모습을 취하는데 이것은 이 죄인의 원인, 죄인의 과정, 죄인의 결과를 먼저 우리에게 설명하므로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오만함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만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삶의 모습과 형태입니다 오만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가운데 내가 거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결단고 용납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오만한 자를 즐겨 부르지 않으십니다 10편 5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하나님이 결단고 오만한 자를 즐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봤더니 그 이유가 뭐예요? 죄의 과정을 보니까 죄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니까 잘못된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려는데 길 잘못 들면 어디로 갑니까? 삼천보로 빠지잖아요 제가 그 근처에서 목회하다 이 얘기하니까 삼천보 사람들이 왜 자꾸 삼천보 삼천보 하냐고 화를 냈던 기억이 나는데 이와 같은 간에 부산으로 가려면 부산 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었으면 삼천보로 빠지는 거예요 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나 봤더니 길을 잘못 들었은 거예요 죄인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왜 죄인의 길에 들어섰나 또 살펴봤더니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랐던 거예요 그 중심에 그 마음에 악인의 생각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악인의 생각과 마음이 그 중심에 가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멸망할 것, 심판당할 것을 선포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서 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제 죄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결국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죄의 자리에, 죄의 나라고 떨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10편 1편의 말씀도 10편의 1절의 말씀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자가 복이 없는 자요 그가 결국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길을 걸어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죄의 안타까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 우리 성경에서 확인해 보게 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닐고 계실 때 아담과 하와가 여우와의 소리를 듣고 여우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만함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도 쪼로로로 달려가서 하나님 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와 함께 하기를 너무 즐겨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만함이 아담과 하와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나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결코 범하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죄의 길에 들어선 것이죠 죄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들이 오만함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죄의 길에 들어섰나 봤더니 누구의 궤를 따랐어요?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궤를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앉게 된 것이죠 왜 사단의 유혹에 그들이 넘어가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사단의 음성에 유혹에 넘어갈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더니 사단의 유혹이 그 마음을 빼앗아 가서 결국 안타까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당하게 된 일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의미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니까 결국 무엇을 빼앗겨요? 행복을 빼앗기고 축복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말씀과 멀리 있는 자가 복이 없는 자예요 그 2절 말씀, 다음 9절 말씀이 그렇다면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오직은 무슨 뜻이죠?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모아는 자?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묵상해야 되는데 어떻게 묵상해야 합니까? 주야로 항상 끊임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가뭄에 콩나듯 가난한 집 고깃국에 입안 먹듯 그렇게 묵상해서는 그 말씀으로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후탁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도 끝나기 전에 후탁 그냥 가버리는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후탁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교회를 오기 위해서는 그냥 오면 좀 허전하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을 옆구리에도 끼고 와야 교회에 오는 모습이 갖추어지죠 그러니까 성경을 찾는데 일주일 동안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럼 그 위에 뭐가 쌓입니까? 먼지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탁탁 털고 딱 끼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도 요즘 PPT 이렇게 있으니까 성경 말씀 그냥 어디다 놓고서 만지지도 않아요 그냥 PPT 보고서 말씀 읽고 딱 집에 가요 또 집에 가서도 성경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손때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그 자리에 놓습니다 그럼 일주일이 지나면 또 성경에 뭐가 쌓여요? 먼지가 쌓여요 들고는 와야 되잖아요 그럼 탁탁 털고 오면 그래서 그 성도를 뭐라고 부른다? 후탁 성도 미국에서도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터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입니다 새는 밥을 안 먹어도 9일 동안 산대요 사람은 과학적 평균으로 음식을 안 먹으면 12일 정도 산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며칠 살까요? 500일 정도 산답니다 그리고 뱀은 800일 어떤 곤충은 1200일 동안 안 먹고도 살 수 있대요 반성의 시간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곤충이십니까? 뱀이십니까? 거북이십니까? 성도한테 뱀이나 곤충은 좀 그렇잖아요 거북이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음식은 태어나서 한 번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게 아닙니다 아침, 점심, 저녁 때에 따라서 골고루 항상 먹어야 합니다 그래 몸이 건강할 수 있죠 우리 신앙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 행복한 신앙, 소망과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충만한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교 시간에 이런 말씀 써서 좀 죄송합니다 도둑논신 본 거예요 말씀도 읽지 않고 말씀도 묵장하지 않고 복만을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결단코 아니다 라는 것이죠 복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묵상해야 한다고요? 주야로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주야로 묵상하려고 하면 그게 또 무거운 짐이 돼요 오늘 또 성경 봐야 되나? 어떻게 보긴 하라고 하니까 보긴 보는데 참 힘들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냥 하려면 버거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되고 앞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즐거워하여 여러분 즐거우면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요 옛 성연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지자는 부려 호지자요 호지자는 부려 락지자라 아는 자보다 더 뛰어난 자는 좋아하는 자요 좋아하는 자보다 더 뛰어난 자는 즐기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는 자보다 좋아하는 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제일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자는 어떤 자예요? 무엇이든지 그것을 즐기는 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뭐해요? 즐거워하면 됩니다 말씀의 참된 맛을 보면 됩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을 맛보면 말씀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즐거움을 말씀 속에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가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의 즐거움을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 단계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주는 유익을 알면 돼요 3절 말씀에 말씀이 주는 유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일을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데 형통하게 된대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 맛을 알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겁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보면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사막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어딘가의 우물 오아시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사막이 얼마나 메마른 땅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을 차지하기 이전에 자그마치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이고 거기서 목을 축이고 열매로 배를 채우며 평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갈 길은 모르고 속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따릅니까? 세상과 악인의 꾀를 쫓아요 엉뚱한 길로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엉뚱한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인생에서 벗어나 참된 축복과 평안을 맛보는 것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막과도 같은 인생 가운데 오아시스를 맛볼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줍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10편 119편 105편에 119, 10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망망대에서 뱃사람이 안전한 폭우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의 흔들림 없이 굳건히 있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평안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비춰오는 불빛을 바라보고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노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이 노모스라는 단어는 법을 뜻하는 영어 law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하면 어떤 경직된 율법, 규칙, 규정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토라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지시한다 이런 의미를 토라라는 단어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죄인의 길을 걸어간 사람의 예로 아담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10편, 1편, 3절이 묘사하고 있는 이곳이 어느 곳입니까? 여기가 에덴이에요 메마른 상황 속에서도 물이 흐르고 풍성하고 풍족한 열매를 맺는 이곳이 바로 에덴 에덴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된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여 그 에덴에서 쫓겨나고 에덴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는 방법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그 아담의 저주 가운데 고통의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아담이 받은 저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 즉 너희 안에 말씀이 없었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삶이 이와 같습니까?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인하고 종일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노력하고 헌신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와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꽉 짓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왜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품지 않고 죄의를 행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에덴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에덴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왜? 말씀은 길이요? 토라는 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계신 그곳 그 에덴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돌아간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글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를 에덴의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는 자가 얻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의인들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예요? 망하리라다 악인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자는 결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의인입니까? 복이 있는 자가 의인인데 말씀을 붙잡는 자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결국 누구의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곳에 찾아보고 구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주님의 전 이곳에서 듣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를 복되고 존귀하고 거룩하게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세상의 꾀를 따르면 가정은 복이 없는 곳이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가정이 에덴이 됩니다 그곳이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풍성함 형통함을 누리는 가정에서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면 가정이 에덴이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죄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되지 않는 상처의 마음에 이끌려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면 그 부부의 관계는 지옥보다도 고통스러운 관계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리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아내가 존재하는 건 날 돕기 위함이고 남편이 존재한 날 돕기 위함인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나한테 막 잔소리해요 잔소리를 왜 합니까? 걱정해서 아 아직도 이 아내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제일 무서운 건 무관심입니다 내가 뭐 아프든 말든 신경 안 쓰면 잔소리 안 해요 왜 잔소리합니까? 남편 건강이 걱정이 되니까 이 잔소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눈으로 보면 연애 편지가 됩니다 어머 아직도 아내가 나를 위한 열정이 식지 않았네 나를 위해 그렇게 걱정을 하는구나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으이그 이 화상아 화상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꽃화자의 모습상자예요 어머 우리 남편이 아직도 나를 꽃처럼 보는구나 여러분 말씀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십자가 모양만 걸어놓는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성도들 마음 중심 중심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사랑하니까 누구도 사랑해요 네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 중심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뜨겁게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는 공동체가 에덴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덴을 이룰 수 있는 것 빼앗긴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은 무엇을 타고 온다고요? 복은 말씀을 타고 옵니다 그 은혜는 말씀을 타고 옵니다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은 가정을 일터를 교회를 회복하는 길은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주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으로 놀라운 능력을 주님께 받아 에덴의 축복을 함께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죄의 길을 걸어가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에덴을 빼앗기고 불쌍한 자로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짓눌려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 주여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빼앗긴 에덴 그 길을 잃어버린 에덴으로 가는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붙잡게 하시고 축복과 은혜와 주의 영광을 삶 속에서 회복해하여 주시옵사사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